그리고 다음날 해장할 때, 그렇지? 이렇게 하면 5접시도 모자르죠 이게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나 조금 부족하긴 하다 응 하나 정도 더? 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오 응 점수 올 수도 있어 아니 김필이 이거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셔서 준비가 되겠어요? 시장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민한 상황이에요 아직 세팅 중이라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? 오늘은 기다려야지 아 근데 오늘 나도 배고프다 이 복집은 어떻게 처음에 오신 거예요? 제가 이제 이 근처에 운동하러 왔다가 와서 먹어봤는데 아 맛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뭐 회만 먹는 게 아니라 수육, 찜, 튀김 뭐 많아 보리굴비 같은 거 한 마리 싹 여기 보리굴비 있어요? 보리굴비가 있어 좋다 내가 지금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복수육하고 참복회 이렇게 먹고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복불고기를 조금 가느냐 복찜을 가느냐 마무리는 일단 보리굴비로 하고 그래도 종류별로 한번 다 먹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아니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아니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아니 소개를 해줘 아 너 한 번이라도 소개한 적이 있어? 오늘부터 한번 해보려고 저희 주문을 네 참복회를 세 접시 복수육을 두 접시 복찜을 복찜을 대짜 대짜로 한번 드시면 될까요? 네 그리고 복 껍질 무침은 서비스인가요? 아 껍질 무침은 서비스로 조금 나오죠 나오죠 네 네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몇 분 더 오세요 아니요 아니요 일할 때는 일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기대되는데 세 번째 영상에 국내 치킨이라는 데서 댓글을 다셨다고 그러면서 협찬 진행을 하고 싶대요 아 그래서 닭은 주신다고? 닭을 제공하고 얼마간의 광고비를 좀 주셔서 아 그럼 저 당분간 부담없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? 그거를 여러분 식비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번 정도는 김성피디가 안 나오는 걸로 많이 계십니까? 오늘 분위기 좋게 하고 이렇게 우리 저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될 거 같아 아우 튀김에 아우 야 오늘 또 혼났다 혼났어 서비스예요 아 진짜 서비스예요? 아 이런 거 주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아 맛있겠는데 그치? 야 이거 복찜은 처음 보네 아구찜은 봤어도 아 똑같아요? 아구찜 아구를 확 그냥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음 좋다 카레 맛이 나네 그 울금 강황 이런 거 넣은 거 같은데 연해 연해 사르르 어? 응 녹네 녹아 튀김가루도 잘 입히셨네 응 껍질 선배님 이거 선배님 구할 게 있습니다 아 욕심 과잉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떠드시는데 힘드실까 봐 제가 네 양념을 잘 했다 껍질은 참 쫀득쫀득해 네 살은 부드럽고 네 좋다 아 맛있네 아 근데 별로 맵지도 않아요 선배님 신 라면보다도 안 매운 정도인데? 진짜 그럼 선배님 이거 다 드셨어요? 아 야 누가 봐도 네가 더 뭐 콩나물 무침이야? 아니 복을 어디 갔고 콩나물만 안 왔어요 선배님 이건 뭐예요 이거? 이건 수육입니다 아 좋아 좋다 좋다 네 싸우지 말고 정확히 나누자 바로 지금 먹어도 되는 겁니까? 응 아 이거 맛있겠다 이 채소랑 같이 전 이런 걸 좋아해요 선배님 널 위해서 딱 준비했잖아 네 감사합니다 와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나잖아요 벌써 땀나네 5개 뭐라 그러지 마 이거는 알아서 건져서 오늘 제 스타일이다 간장에 스타일 아닌 적이 있었어? 어때? 야 이건 좀 살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? 아까 그 튀김보다 음 맛있다 이거는 초장을 찍어 먹는 게 낫습니까 선배님? 초장하고 간장 다 괜찮은 거 같은데? 음 음 음 곱다 생각보다 괜찮은데? 미나미와 양배추 양배추라고? 네? 뭐예요 그럼? 이게 양배추야? 뭐예요? 양상추? 그냥 드시는구나 그냥 배불르면 좋은 거예요 보니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미나미는 어디에 좋은 거예요? 몸에 진짜 그냥 먹는구나 좋네 뭐 쫓아오지 왜? 음 세근아 별 좀 한번 눌러줘 네 저희 네네 이거 더 추가로 해드릴까요? 조금 부족하긴 하다 응 하나 정도 더 네네 근데 이게 아 못 따라오네 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그치? 아 이게 우리 잘못은 아닌 거 같아 응 빨리 먹지가 않잖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채소도 같이 먹으면서 천천히 음미해서 먹고 있잖아요 복은 어떤 맛이에요? 맛? 음 먹을 때 맛이 하지 말아요 저 때구만 이거요? 근데 이거는 무슨 맛일까? 담백함이 좀 그렇죠 좀 담백함이 있죠 그리고 약간 이 살에 비싼 고기라 그런가 좀 탄력이 좀 더 있는 거 같아요 보리굴리비 찌는데 시간 걸리니까 미리 시킬까요? 회사 나오면 바로 주문 드디어 회가 나오는 거예요 아 회 보기 참 힘들다 저희 그 보리굴비 네 좀 들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이거 금은 시용이죠? 진짜 금입니다 진짜 금 네 한 접시 더 바로 나오나요? 바로 드릴까요? 아 그럼 바로 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아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오케이 다 먹겠습니다 네 아휴 이제 시작하자 어 아니 너무 얇어 아니야 제가 먼저 한 번 맛을 볼까요? 이렇게 하면 다섯 접시도 모자르죠 진정피디 울면서 올라갈 거야 울면서 음 좋다 야 특이하네 아 이게 얇게 원래 이 밑에 글씨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얇게 썰어서 아 아 요렇게 보통 먹더니 화로회랑 좀 틀리네 확실히 무슨 해맛이야? 복회맛? 사실 미나리 맛인 것 같아 너무 얇아서 에? 어디 갔었다? 아니 저 이렇게 몇 번 먹었었나? 두 번 먹어 두 번 죄송한데 네 치킨을 한 번 더 잡으세요 세 번 잡으시고 저희가 좀 편하게 갈게요 두 세 개 먹으니까 그게 더 씹는 맛이 난데? 이건 하나죠? 2인분과 참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되게 푸짐하게 주셨어요 지금 네 조심해 야 이거 젓가락 좀 줘봐 아 아 저희 그렇게 다 주시면 뭐 드시는 것도 없겠네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시킬 거니까 네 네 아 드세요 드세요 아니 이거 태연일 거예요 왜 그래 아 초장 간장 간장 이번엔 간장 아이 잘 먹었다 이 금 식감이 안 나네 금은 식감이 없지 금은 식감이 없지 있으면 좋겠는데 금이 식감이 날 정도 되면 한 돈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? 갑질하는 거야? 불고기도 사실 맛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좋다 맛은 봐야죠 선배님 너 맛 참 세게 본다 근데 얇아서 그래요 이게 복고기가 네 저희 복불고기 왜 웃으세요? 비웃으신 게 아니고 좋아서 웃으신 거죠 아니 지금 주문도 안 넣었는데 지금 어우 나 깜짝 놀랐네 웃음이 나오시던데 어쩜 당황했어요 지금 뭐 더 드릴까요? 복불보기를 네 그래서 또 맛은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삶만 해주세요 삶 아 그럼요 태균이가 언제부턴가 내가 뭘 해주면 네 을에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시잖아요 지금은 되게 이게 익숙해 나는 해야 되고 태균이는 그냥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 선배님 이게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껍질하고 같이 아아 이게 식감이 너무 좋겠다 이게 딱 그 다음날 해장할 때 그치? 이게 먹어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보리굴비를 차라리 몇 마리 먹을까?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선배님 그치? 네 저희 보리굴비 두 마리 언제 나와요? 딴 분 언제 오세요? 아니요? 다 왔다고 그래서 신호 기다리고 있대 신호 기다리고 있대 아 그래서 두 마리 시켰는데 그 두 마리 빨리 주시고 네 두 마리만 더 해주세요 아 두 마리 빨리 하고 오실 분도 두 마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는 날 누가 온대요 아 우리도 좀 살아야지 이거는 불고기입니다 아 3인분 4인분 같은 3인분 그거 요번에는 멘트만 하신 것 같은데 아까는 좀 믿었는데 제가 어우 냄새가 보리굴비 냄새가 딱 좋네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네 칼집을 낸 거죠 선배님 하나씩 딱 뜯기 좋게 그렇지 아 이게 팽이버섯이 참 맛있지 몸에도 좋고 이제 용도 끝났잖아요 국물 내는 용으로 끝났으니까 할 일 다 한 거죠 약간 그 닭볶음탕 느낌이란다 그런 굴비는 어때? 맛을 좀 설명해 뭐 얘기해주면 되네 이게 적당히 잘 반건조가 돼가지고 식감도 어느 정도 있고 짭조름하게 소금 간이 잘 돼 있어요 보리굴비를 어디다가 건조해? 뭐 햇빛에다 잘 건조하겠죠 어디다 건조하는 건데요? 보리에다가 박아? 보리에다가 네? 보리에다가 이렇게 박는다고 계속 보리굴비야? 거짓말 하지마 내가 모르는 것도 있네 내가 모르는 것도 있네 음 괜찮지? 네 맛있다 진짜 복은 응 크지? 볼비를 주문한 면에 따라 저희가 질이가 조금 나가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 덕분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녀 아니 선배님 어떻게 이렇게 내장까지 다 드세요 원래 다 먹는 거야 선배님 진짜 죄송한데 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요? 아 저 이상하게 좋은 거 먹으면 이게 아유 저 이거는 어떻게 뼈만 주셨어요 이렇게?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쪽 면은 좀 그래도 좀 해 이렇게 마시라도 하나씩 딱 보여드리고 선배님 뜯어줘 진짜 확 뜯어버린다 되게 좋아 너도 이렇게 내장 뜯어 여기 선배님 뜯어주면 돼 아 진짜 그렇게 다 시키려고 그래 아니 젓가락이 제가 또 없잖아요 맛있어 아유 좋다 저녁 어제 술 먹었어야 되네 네 김태훈 씨 근데 네? 드나보내보니까 술 잘 못 드시는 거 같던데요 어 에이 저는 술에 취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진짜로 선배님도 저한테 큰일 나요 선배님 아 그럴 거 같아 조심하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복볼거로기 선배님 복볼거로기 음 양념이 되게 좋다 양념이 좋아요 먹어본 맛인데 응? 먹어본 양념이야 조림을 잘했어요 맛있네 응 양념이 잘 뱉는데요 근데 매콤함이 이렇게 튀지 않고 맞아요 불국인데 담백하지?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복이 담백한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양념이 응 강하게 안 했네 네 이렇게? 국물이랑 같이? 이렇게 먹어요? 어 부드러워 하치 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김택균씨 얼굴이 맑아졌어요 예? 그렇죠 되게 건강해진거 같아요 그리고 무슨가 selected 아유 감사합니다 아ителейatz 피부가 좋지 Прав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오오오 내가 진짜 이거 넣어 먹으면 주려고 오오오오오오오오 뭐예요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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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뭔 거 같아 두부 아니에요? 순두부? 뭐야? 너 이거는 두 명이서 90만 원어치 먹었으니까 사장님이 주는 거지? 아 진짜요? 순두부? 연두부? 고니 고니 아 고니 고소함의 대명사 아니에요 그렇지 진짜 기가 막히다 복고니가 제일 맛있어 그냥 먹고 철명에 응망하지 말고 찰떡 느낌 나는데? 찰떡 찰떡에 붙어있는 가루 찰떡에 붙어있는 가루 찰떡에 가루는 밀가루잖아 아 밀가루야 그거? 그것처럼 약간 거꾸러 아니 인절미면 콩가루 정도 되겠지 찰떡은 아니 거꾸러꾸러 하면서 구수해 고소함의 위 한 단계 위짜리 구수함 뭘 먹고 다니는 거야 오늘 어땠어? 네? 뭘 어때? 나 오늘 여기서 어땠냐고 식사가 아니 지금 맛있게 먹었다니깐요 아니 다 좋았어 아니 지금 다 좋았는데 오늘은 어쨌든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딱 먹게 해주셔서 선배님 오늘 별점 5개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랬지 그 별점